부산 mbc 라디오 특집방송 2024 대학 수시정보방송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학교는 동명대학교입니다. 동명대학교 과국금 입학홍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잉인재육성 동명대학교 입학홍보처장 과국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장님, 최근에 동명대학교의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서 동명대학교의 가장 큰 변화를 웰라이프 특성화로 저희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건, 뷰티, 반려동물 특성화를 전면 내세웠고요. 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에는 응급구조학과, 게임그래픽학과, K스포츠태권도학과, 축구학과, 창업학과 등을 신설했습니다. 뷰티 특성화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뷰티예술대학을 신설해서 뷰티케어학과, 헤어디자인학과, 메이크업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함께 아름다움의 전 영역의 인력양성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억나십니까? 국내 최초 유일의 단과대학인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반려동물대학의 펫푸드 전공과 반려동물 산업디자인 전공까지 합쳐서 반려동물 관련 사회 반경 변화에 걸맞은 발빠른 대처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물대학 건립 소식과 함께 학생들의 지원 팁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려동물대학도 관심 많고 동물병원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교육부의 민간투자사업 상의에서 경상국립대 대학 동물병원 부산 분원 건립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착공해서 2026년 4월 완공 예정이고요. 동명대 부지의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약 9천 명 정도 되는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아마 서울대 대학 동물보다 더 크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의료 인력 양성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미 교내에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를 설립했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진영복합휴게소의 반려호텔, 그리고 반려동물 유치원 사업, 문화축제, 세계챔피언대회, 반려동물 자격시험 등 수익사업에도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어떤 것부터 알아보면 될까요? 일단 모집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명대학교는요. 2024학년도에 정원 내 모집 인원의 96%를 1,408명을 수시 모집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인 거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면접 전형, 일반고 교과 전형, 특성화고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창의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에서 교과 위주 전형의 비중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성적 반영에서 8개의 과목만 반영되기 때문에 내신 반영에 대한 부담이 좀 적겠죠. 그러네요. 네. 평소에 알고 있던 전체 내신 대비 동명대 내신 산출 결과는 우리 학생들이 좀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인 창의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고등학교 3년간 지원 전공 관련된 활동이 담긴 학생부 그다음에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전공에 대한 열정 그리고 관심 그리고 교과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원해 볼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형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다 지원해 보신 데 있어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전 모집 단위에서 수능 체제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으니 용기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이 부분 기억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명대학교는 취업률 그리고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 두드러진 활약상도 자랑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 주시죠. 네. 최근 뉴스에 검색을 하면 입학 홍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대학들이 취업률 1위 이렇게 다.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명대는 최근 공시 취업률이 졸업생 1,000명 이상 부산 울산 경남 사립대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대학 정보 공식 기준 취업률 66.2% 명실상부한 취업명문대학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 관련해서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대단히 관심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동명대는 부산시가 지원하는 2023년 지역대학 비교과 가정 예체능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트라든지 그리고 k-스포츠 태권도라든지 뮤지컬 그다음에 ai를 통한 프롬프트 고도화 체험이라든지 블렌더 ai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면접과 실기고사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면접이라는 단어에서만으로도 대단히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동명대학교는 부담 없이 좀 학생들이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학이라는 것도 강조해 드립니다. 면접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성적 80%에 면접 20% 내신 성적에 자신이 좀 없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면접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고사 방법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마찬가지로 비대면 영상 녹화 및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면접 영상 업로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하셔서 실제로 대면 면접보다는 긴장도가 덜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기 전형의 경우는 스포츠 재활학과의 경우 메디신 볼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지그재그런 세 종목 체력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시각 디자인 학과의 경우는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 디자인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또한 웹톤 애니메이션 학과의 경우는 칸, 만화, 상황, 표현, 기초 디자인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고 실제로 고사 당일 과목별 제시된 주제 중 한 문제는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출된 작품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개인의 창의력을 평가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관심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장학 제도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장학금의 경우는 저희가 제게 목에 힘을 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동명대에 오는 친구들은 일단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학교의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98만 원 이상이 지금 웃돌고 있고요. 연간 평균 등록금 대비 1인당 장학금 수예율이 56.6%를 육박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반값 등록금을 이미 실현한 대학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TU인재 장학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생활비 보조 장학금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장학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홈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장학금 내용 확인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수험생들 또 수험생 부모님들께 어떤 이야기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네. 동명대학교 9개 단과대학 45개 학과가 우리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지금 만발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학비 걱정 노. 진로 걱정 노. 취업 걱정 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고 어떠한 세상이 와도 살아갈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두잉 인재 육성대학 동명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명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 보란듯이 가보자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명대학교 과곡금 입학 홍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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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